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릴 전선릴 이에요 제품을 개봉하면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가 동봉되어 있구요 요 제품은 키로수가 8kg, 8.42kg구요 제품 길이는 20m에요 제품은 벽면용, 천장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구요 브라켓을 천장에 고정하시거나 벽면에 고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요 제품은 콘센트는 고무 커버로 보호가 되어있구요 220V 코드선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요 고무 커버, 고무 홀이 있는데 요 홀은 작업하시는 환경에 맞추셔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요 요렇게 닐선은 간편하게 당겨서 사용해주시면 되구요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한번 더 살짝 당기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코릴 전선릴 설명 끝!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수 흔데어 완벽 원이저 감사합니다.